공 회장 결혼식 때 기절할 뻔했잖아요. 공 회장 옆에 있는 신부가 괘씸한 일은 꼭 크고 죽을 거야, 꼭. 주소 온 아들한테는 그렇게 지극점 서면서 어떻게 네 남편은 죽는지 사는지 참박시급이야. 도라 씨만 좋다면 내일이라도 어머니 4위 되고 싶습니다. 내가 사실 도라 모르게 어디다 투자를 좀 크게 했는데. 얼마가 필요하신데요? 편하게 얘기하세요. 동남주의원에서 어느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? 선착장으로 출발합시다. 나 배 못댔어. 나 아까 그 모유주 섬이야. 여기 사람 있어요. 뭐야, 누구야? 멈춰.